살루트!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여러분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비님 아프면 나도 아플 거야 살루트!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어.. 동현이에요 다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AB6IX 오랜만이죠? 대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진입니다 갈게요 다음 주에 공개될 신곡을 각자 컬러에 비유해서 자신의 컬러에 비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는 뭔가 빨간색이요 이번 앨범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 그리고 우진씨의 뭔가 랩핑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노래는 청량하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수현 씨는요? 보라색이요 보라색! 역시 왜냐면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번 앨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따라왔어요 또 따라했어요 자 우리 웅희 씨는요? 초록색이요 초록색이 또 청량하고 그런 색이다 보니까 동현 씨는요? 저는 약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뭐랄까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올해 여름 AB6IX가 접수할 수 있겠구나 역시 스윗하게 우리 에비뉴 분들에게 한마디 또 우리 에비뉴 항상 말하고 있는 거지만 더위 조심하세요 꼭! 그리고 저희 AB6IX는 조심하지 말아도 됩니다 이번 앨범 대박난다 여러분! 저희 답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일단 저희는 활동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에비뉴 아프면 나도 아플 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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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우 진짜 우지 씨가 다시 갈 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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